이어서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드론으로 시 전역을 촬영해서 행정서비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항공 촬영과 달리 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고해상도 사진이라고 합니다. 유용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청 지능정보팀 6명은 수시로 드론 촬영을 위해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지난해만 해도 700번 이상 드론 비행을 했고 2,500매 이상의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행정에 필요한 고해상도 사진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항공 사진이 도로만 식별 가능한 25cm급 해상도를 제공하는 데 비해 드론 시스템은 차 번호판까지 식별 가능한 3cm급 고해상도를 자랑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 군사지역, 보안지역에 대한 불로처리를 최대한 꼼꼼하게 해서... 광주시 드론 공간정보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지자체 최초로 시 전역을 촬영했다는 것입니다. 생생하고 정밀한 사진과 동영상 덕분에 현장에 가는 시간과 노력, 돈을 아낄 수 있어서 행정서비스와 효율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입니다. 광주시는 일부 드론 공간정보시스템 데이터를 일반 시민과도 공유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광주시 아닙니다.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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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